앞서 전해드린 미국 패션계 최대 행사인 맷갈라에 우리나라의 가수 CLC와 블랙핑크의 로제 씨도 참석해 K-POP 스타들의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CLC는 이번 행사 드레스 코드인 미국 독립에 맞춰 한복을 활용한 드레스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패션의 상징인 데님을 소재로 한 퓨전 한복이었는데요. 치마 짜락은 드레스처럼 길게 누려뜨렸습니다. 헤어스타일 역시 개성 넘치게 환성해 전세계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로제 씨는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에 풍성한 리본이 달린 짧은 블랙 드레스를 입고 명품 브랜드 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안토니 바카렐로와 나란히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전문 모델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발산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 주제의 색상의 연예입니다. 그행시의 색상의 안톱을 알려져 있습니다. 다운을 본 것입니다.